이 색을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이제 밝은 색을 들어갈 거 아냐 이제 반색 칠할 거에요 그 옆에다가 이제 또 진한 색 하고 싶어진다 이제 전혀 안 할 거 같아요 안 할 거 같지? 된다? 진짜 그렇게 된다? 저 처음에 그냥 회색 말고 검은색 칠하려고 그랬는데 검은색 칠하면 더 안 예뻐요 더 안 어울려 왜 내가 창사하는데 너 여기다 한 3색 4색 이상 올린다 이제 안 어울려 안 그럴 거 같지? 다 그렇게 얘기했어 심지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마스킹 한 번 또 하고 그랬어 재밌잖아 근데 타미아 대회가 지금 다음 주까지여가지고 기한이 짧아요 진짜? 예 어떻게 되는지? 내년에 내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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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내년에 어렵다 열심히 만들어 놨고 내년에 그래도 돼 내년에 이거 똑같은 거랑 잘 만들어야 돼 나 내년에 더 잘 만들면 되지 내년에 더 잘 만들면 되지 난 분명 말렸다고 배고프다 감사합니다.